렛츠 댄스 렛츠 댄스 렛츠 댄스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. 오늘 배울 피 댄스는 가슴 다운업과 잭슨 웨이브입니다. 렛츠 댄스! 1단계 가슴 다운업 가슴을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다리는 다운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2단계 잭슨 웨이브 잭슨 웨이브는 마이클 잭슨의 안무에서 착안한 것인데요 어깨 너비로 서서 머리, 가슴, 배 순서로 누워주시면 됩니다 팔은 뒤에서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1, 2, 3, 4, 5, 6, 7, 8 자 그럼 두 동작을 연결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팔 고래 길이 잭슨과 웨이브 다이아몬드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